러블러와 모 회사인 조지 웨스턴은 빵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를 위해 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소송은 러블러와 조지 웨스턴, 메트로, 월마트, 자이언트 타이거, 소비즈, 그리고 소비즈의 소유주인 엠파이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이 가운데 두 회사가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조지 웨스턴은 2억 4,750만 달러, 러블러는 2억 5,250만 달러를 지불하며, 이 러블러 보상액 중엔 앞서 2018년 25달러씩 고객들에게 제공된 9,6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보상금은 지난 10년간 빵을 구매한 고객 모두가 대상으로 청구인 수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며, 청구 방법과 수표 발송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지 웨스턴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갈랑 웨스턴 회장은 회사를 대신해 이러한 행위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됐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원고는 법원 승인을 조건으로 한 이번 보상금이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점 금지 합의라며, 집단 소송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로블러와 합의된 원고는 이제 캐나다 브레드와 소비즈, 메트로 등 남은 회사들에 대한 집단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이들 회사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4년 동안 업계 전체의 가격 담합 음모에 가담해 빵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블러 등과 달리 다른 업체들은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레드는 광범위한 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메트로는 로블러와 조지 웨스턴이 가격 담합에 대한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인 자사와 업계들을 몰아가고 있다며 빵 가격 담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즈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월마틴은 빵 가격 담합이나 공정거래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자이언트 타이거 역시 음모에 가담하지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빵 가격 담합과 관련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으며 로블러와 조지 웨스턴은 2015년 가격 담합 행위를 발견하고 혐의를 인정한 뒤 협력하는 대가로 기소 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온태리오주 고등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캐나다 브레드에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우연회는 현행법상 법원이 가격 담합으로 추징한 벌금 중 최고의 기자, 금전적 벌금이 나온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전국 주요 온라인에서 판매된 유아용 침대 수백여 대가 질식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아마존과 월마트, 더 베이 등 주요 소매업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된 휴대용 유아용 침대가 질식 우려가 있다며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침대가 7도 이상 경사가 지면서 아이가 갇히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는 등 정부 안전 규정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킬 위험도 있습니다. 리콜 제품은 리빙 베이지스 브랜드 휴대용 아기 침대로 회색에 모기장이 포함됐으며 포장에 UPC 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644개가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아직 부상이나 사고는 없었지만 당국은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경우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입업체인 셔퍼플러스 회사의 문의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대는 이뉴드종 바이러스 HPV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9세에서 20세는 HPV 감염증 백신을 한 번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세 번 맞도록 했지만 한 차례만 맞아도 감염 예방 효과가 비슷한 수준만큼 높게 나타난다며 지난 10여 년간 연구에서도 실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원에는 설명했습니다. HPV는 200종이 넘고 이 중 40여 종이 성접촉으로 전염되기에 성생활을 하는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HPV에 감염되면 자연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1개월에서 수년간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이며 이외에 구인두암, 질암, 외운부암, 음경암, 항문암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21세에서 26세는 백신을 2회 접종하고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3번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선 9세에서 45세까지 HPV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며 미접종인 27세 이상도 접종 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등 접종 횟수를 줄인 다른 국가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022년 세계보건기구 WHO도 1회 접종으로 2, 3번 접종과 비슷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예방접종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90%인 정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아파트 거주자와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온타리 유주 할텐지역 경찰에 따르면 팔머플레이스 노인아파트에서 유닛이 나왔으니 임대료를 선불로 이체하라는 이메일이 입주민과 잠재고객에게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10여 명은 한 달에서 많게는 1년치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고 일부는 돈을 보낸 뒤에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노인아파트 등 기관들은 절대 임대료를 전자송금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입원처럼 돈을 보내라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기관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이지만 더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유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즈 토론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주유소에서 남성 둘이 싸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20에서 25세 사이에 마른 체형의 남성 승객을 추적하는 한편 주변의 폐쇄 회로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운전자 관련 단체는 우버 등 공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위험 승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우버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사건을 접수한 뒤 고객 명단에서 용의자를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턴 경찰이 지난 4월 발생한 11세 소년 개물림 사망사고와 관련해 44세 여성 견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오소유스에 사는 11세 캐시 그리스트 군은 봄방학을 맞아 에드먼턴 남부 썸물사이드 지역에서 새들어 사는 아빠 집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무렵 대형견 두 마리에게 물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형견들이 홀로 있던 소년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 발생 후 당국에 압수된 대형견 두 마리는 안락사됐으며 견주는 소년 부친의 룸메이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개들이 위협적이었다며 올해에도 두 차례 공격이 있었는데 이들 중 한 피해 여성은 지난 2월 이 개들에게 물려 폐와 갈비뼈, 온몸에 상처가 나면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즈 복권 공사는 복권에 당첨된 4명의 주인공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며 깜빡 잊은 복권이 있으면 번호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윈저에서 구매한 복권 한 장은 100만 달러 상금에 당첨됐고 오타와 인근에서 팔린 복권은 13만 2천여 달러의 로또맥스 2등에 그리고 필지역과 웰랜드 근처에서 판매된 복권 2장은 각각 10만 달러씩 앙코르 상금에 당첨됐습니다. 공사는 당첨자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당첨자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일은 7천만 달러 상금이 걸린 로또맥스 복권 추첨이 있고 12명이 100만 달러 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풍 정신건강협회가 노년기의 인지와 사회, 심리적 변화를 주제로 한 행복한 노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온라인 줌에서 무료로 열리며 이주은 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강연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된다고 전한 홍풍은 이런 중년과 노년기 한인들의 삶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들려줄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접속 아이디는 등록한 분에게 전해줄 예정입니다. 이준아의 삶의 질은